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경유장은 금복 초등학교 2편의 배달 금호 105돈입니다. 이번 경유장은 금복 초등학교 2편의 배달 금호 105돈입니다. 다음 경유장은 논골 대리마파트 107선, 금호 100선의 배달입니다. 위험하우니 미리 일어나지 마시고 손자리를 꼭 잡아주세요. 타이파트 10월부터 1분 후에 진짜 안 들고 다녔는데 이건 잘못했어 나중에 나중에 여기까지 잘 안 들고 다녔는데 오징어 이 목에 많은 곳이 없나요? 여기에서 물어 보신 거에요? 아, 가깝지. 앞쪽에는 그냥 벽산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고. 바로 보내고. 여기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아니야? 네. 도도버스는 따라? 어쨌든, 너무 추운다는 거. 엄마가 너무 추워놔야죠. 이건 정의자. 엄마가 온다고 추워하나 봐. 관리해 되니까. 다음 정의자. 넌 또는 금호센터입니다. 중동 금호센터입니다. 엄마가 넷새아가 죽었구나? 넷새아가 죽었어. 엄마가? 어? 넷새아가 죽었어. 아가씨 할까요? 그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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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래. 저기에다가 나를. 아니, 아빠가 지금 해보니까. 아아. 그치. 오빠가. 내가 차에 대해서. 설레는 차 뭐예요? 그 이용을 드렸거든요. 오빠가 차가 두 개 되죠. 차가 나는 뭐고.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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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기가. 어. 자기 자기가. 자기 자기가. 자기 걸로 이제. 자기 걸로 이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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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폈을 받은 거잖아요. 그치. 그것도 사업자 폈을 받은 거에요. 그거 빌려서. 아. 아. 내꺼니까. 껀이 많으면 자리사업이 되는거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넌꼬레크로 배달라고 해요. 성공 공유세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지나 갈등 소금입니다. 여기 있는 거다. 다음 정류장은? 다음 정류장은? 다음 정류장은? 문잘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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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